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지자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37평형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사크모노 2022 타경 61177번입니다. 감재가는 4억 5,500만원이며 대지권 17.9평형에 전용면적 27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대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3억 1,85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3,185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7월 20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이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용인 IC생활권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삼성 반도체 애정단지 수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현황입니다. 용인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매물은 304동 2층으로 대지권 17.9평형에 전용면적 27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4억 5,500만원이며 1회 유찰된 후 변경되어 오다 오늘 2023년 7월 20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이기엔 3억 1,850만원을 제재가로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3,18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37평형 아파트 캡이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4억 4천만원 하위평균가는 4억원 상위평균가는 4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백만원에서 2억 3천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이라는 걸 살펴보면 대림산업이 시공하여 2018년 6월에 중국내안파트로 총 13개 동에 1,44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를 쓰는 1.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7층 중 2층 37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여기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수 기준 권리는 2021년 4월 15일에 설정된 페퍼저축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재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향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재권총액은 8억 6,82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사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의시 처인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아파트 37평형은 체격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탑평형 대형 매매 내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아파트 매물 효과는 313동 남서양 3층이 5억 6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참과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용의시 처인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37%에 경쟁률은 11.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9일에 진행된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단지 매물에는 29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93%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문서, 물건문서, 지세문서를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최인구 남사읍 위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3단지 37평년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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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